야 애들아 너무 많다 진짜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바로 시메트라 클레이 사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리메이크 시메트라가 리메이크 됐어요 감시포탑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날아가는 도중에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클레이 사격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6벌만에 최대한 많은 포탑을 아 맞춰줘야 돼요 오 하나 터트렸고 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 두발로 맞고 아 이러면 하나밖에 못 부신 겁니다 갑시락 오신 자 포탑 6개를 총 6벌만에 백발백중 시켜야 됩니다 자 과연 누가 가장 많은 포탑을 부실 수 있을 것인지 바로 갑니다 하나 던져주세요 과연 저는 첫번째 동조안인데 오케이 하나 터트리고 두개 터트리고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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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리고 아 세개밖에 못 터트렸어요 아 세개 아 좀 천천히 침착했을걸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유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님 준비되셨습니까? 몇개 예상하시나요? 어 몇개 예상하십니까? 일단 저희 시메트라인부터 진정시켜 주시면 안 돼요? 오케이 시메트라인에 진정해주세요 민구님 저희 민구님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제발 아 네 자 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포탑 자 과연 두유님은 몇개까지 하나 터트렸고 아 총관낭비 자 한발 아 두개 터트렸습니다 두유님 아 좀 침착했어야죠 이거 총관낭비 오지게 했거든요 두개밖에 저 얘 때문에 침착이 안 돼요 두개밖에 못 터트렸습니다 두유님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민구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유님께 특별히 복수할 기회 드리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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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복수할 기회 두기도 전에 민구님을 처단하였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발사 과연 민구님은 몇개까지 터트릴 수 있을 것인지 아 실패 자 하나 터트렸습니다 총 4발 남았고요 두개 터트렸고 두 발 남았으면 내가 다 터트려야 돼요 세개 아 두개 터트렸습니다 두개 아 민구님 두개밖에 못 터트렸으면 두유님이랑 동점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짠거리는 두유님이야 아 정말 앞에서 진짜 걔 알짠거리에서 막 이러고 터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넷 깨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발사 해주세요 지금 현재 1등은 제가 3개입니다 3개 과연 포비넷 깰 수 있을 것인지 자 아 빛나갔고요 빛맞혔고요 포비빵개에서 갑니다 자 포비빵개 갑니다 오 한개 설치 완료 터치 완료 와 그래도 포비빵개 보다는 잘했어요 한개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가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꼴찌는 포비빵개 1등은 접니다 3개 한개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엄청나게 반기를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포섬 날아오죠 아 개 헷갈려 뭐야 뭐야 야 애들아 너무한다 진짜 아니 진짜 뭐야 우와 다 날아갔어요 마가님 빵개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깅 꼴찌는 마가님과 우승전은 저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석들보다 재밌고 알죠 기말에 컨텐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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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동네 괴롭히는 게 재밌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녹 그녹 자 저녁 네 그녹